대전에서 요양시설 집단 감염을 제외하고도 사우나와 산후조리원 등을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으로 4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. 대전시는 앞서 확진자가 나온 서구해안 사우나에서 직원 등 4명이 추가로 감염됐고,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도 가족 1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세종에서는 중학교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고, 군부대 관련 확진자 1명 등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. 충남에선 천안 서북구 어린이집과 요양원에서 8명과 14명의 연쇄 감염이 발생하는 등 충남 서북구 지역에서만 9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, 홍성해 목욕탕 등 집단 감염 여파도 거센 상황입니다.